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침부터 롤을 시작해볼까? 목소리도 제대로 안나왔네 어제 저녁을 안먹었어요 근데 진짜 덥긴 덥네요 어제 에어컨을 틀긴 했는데 이제 잘 때는 껐거든요 근데 새벽 언제였더라? 4시인가 3시 언제서부터 깨가지고 계속 있는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한 것들 다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귀여워 아 근데 땀이 땀이 많이 나서 깬 것 같아요 그냥 온몸이 땀 범벅이더라 어? 어? 아니 5번 이기고 이거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확실히 저희 집이 더워요 어?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라 졸립기도 하고 같은 분이신가요? 저한테 안 좋은 거 줬다는 거죠 지금 되는 사람 뭐 안 주면 돼요? 스킬 봉인이나 뭐 이런 건가 보구나 기술 못 쓰게 하거나 안 와서 올 거 같은데 어? 어? 뭐죠? 아 근데 그게 문제 아니고 확실히 어제 에어컨을 틀어보니까 아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정말 쾌적했다 쾌적의 극치랄까 아 아 아 가운데였구나 역시 사람은 운명의 힘을 받긴 해야 돼요 어제 에어컨 쐬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쾌적하고 어? 한 분 어디 계세요? 위쪽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위쪽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디죠? 아 위쪽에 계신다 아이스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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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근데 어제 알아냔 사실이 뭐냐면 하케랑 안이랑 온도차가 정말 심하게 난다는 거야 온도차가 정말 심하게 난다는거야 안으로 고기 아, 이걸 맞냐? 아아! 이걸 맞냐? 아아! 이제 할 거 없는데? 이길 줄 알았는데? 왜 못 이기냐? 너무 웃기다 티어 1짜리였어요 티어 1짜리 티어 1짜리를 저걸 못 이긴다고? 너 너무 이상한데? 너무 못하는데? 아, 그니까 그 밖이랑 안이랑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밖이 훨씬 더 시원하다고 이거는 대충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에어컨을 틀어보니까 확실하게 느끼겠더라구요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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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에어컨을... 그... 에어컨을... 에어컨을... 아아... 에어컨을... 아아... 에어컨을... 에어컨을... 아... 에어컨을... 아니! 아오! 뭐하세요? 위에 거 안 먹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럼 게임 끝나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 같죠? 기술 마실게요 오케이 아,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야 평상시에도 이제 날씨를 계속 보잖아요 날씨를 보면서 온도를 체크를 하는데 밖에 30도일 때 나가보면 30도일 때 밖에 밖이 더 쾌적한 거예요 더 시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30도에 맞춰놓고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야 그 방, 집 안이 확실히 30도가 넘어가요 30도로 켜놨는데 몇 시간씩 틀어져 있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어제는 잠깐, 뭐야 행복했어요 어제 그래도 꽤 오래 틀어놨었어요 한 판 더 알게 해야 되네 한 판 더 알게 해야 되네 오케이 한 판 더 이기면 되죠 듀오 할 때 좀 쉽게 해주지 어 방어 위험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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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으 아 으 으 으 클래식 저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 군대 세계가 아니냐 이게 웃긴 거죠 랭크 아니에요? 아니 이거는 네 잘 보고 싶어요 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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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랭크 끝! 이거거든요 아 현재 내가 실버구나 쉽게 줄리가 없는데 왜 쉽게 주나 했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저분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뭐지? 방금 뭐 한거죠? 그냥 죽어라 한건가?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갑자기 죽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쉽게 이길 수 있는 걸 어렵게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쉬운 길을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정도일 수도 있나? 큰 친구 부탁합니다 작은 친구 큰 친구 제 태력 따라오는 거죠 아들 여기 있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제 태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지어 두번째는 왜 먹었는지도 몰라요. 먹을 이유는 없는데. 왼쪽 캐릭터 너무 좋아요. 가운데로 한 명 들어가주시고요. 거기 썼었다고? 아니! 쏜고는 쏴주게 하고 그걸 업해셔야죠. 쐈는데 오케이 요거까지는 해주셔야죠. 그쵸? 이거 위험하다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! 눌렀잖아. 아니 뭐야. 방금 안 맞은 건 뭐예요? 왜 안 맞은 거야? 아니요. 왜 안 맞은 거예요? 아, 저 뭐 새로운 애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쟤가 있나요? 없는 것 같은데 얘죠, 얘 제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등급이 높네요 어쨌든 뭐 브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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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해군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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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